보드게임 자리에도 인사가 될 수 있거든. 이거 전화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 봐. 아침에. 이거 전화 통화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닭대 키는 걸로.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 아니, 형이 똥 싸봐요, 똥 싸봐. 어? 진짜 씨... 똥 싸봐요? 휴지 갖고 와요, 신문지. 마지막 게임을 두고 우리가 한우 포장팩을. 몇 팩이에요? 몇 팩을 주고 있지. 몇 팩을 대신 진 콤비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어. 이번에 할 게임은 보드게임이야. 5초 준다라는 게임인데. 채소. 깻잎, 상추, 배추. 오케이. 간단하네. 이게 5초구나. 오케이, 개인전이야? 개인전. 개인전? 오케이. 말 안 나오고 연습 게임 한 번 한 거 같아. 연습 게임 한 번 해볼까? 연습 게임 한 번 하고. 장훈이야. 웹사이트 시작. 웹사이트요? 그럼 뭔 소리야? 탈락. 탈락. 네이버 다음 막 이런 거. 그 이름은. 자, 우리 용진이. 상상 속의 동물. 시작. 켄탈하우스 혜태 뺏기뇽. 오, 많이 들어봤어. 뺏기뇽이라고? 뺏기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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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동물이네. 아무도 뺏기뇽을 모른다고요? 안 해, 안 해. 못 해, 못 해. 뺏기뇽을 몰라? 자, 가겠습니다. 장훈이부터 시작. 자, 준비. 외국의 유명 대학교. 하버드, 코넬, 시라큐스. 오케이. 시라큐스? 나도 잘 몰라. 시라큐스 어디가 유명해? 뷰티과가 유명해? 아니, 아니. 갑자기 생각 안 해. 내 여동생이 졸업한다고. 인정. 하버드, 스탠포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농구로도 굉장히 유명해. 인정, 인정. 카멜로 앤슨이라고 혹시. 지금 포틀랜드에 있는. 진호 갈게요. 저요? 이쪽이에요? 자, 조선왕. 정조. 정조. 자, 다음 수근이한테 시작. 똥멍청이 수준이네. 태종, 세종, 은종. 정답. 근데 한 사람이 틀렸다고. 탈락이 아니지. 그 사람 계속 줘요. 근데 앞에 거 했던 거 하기 없지. 다시 장훈이 얘기 가요. 의학 용어. 드레싱. 뼈. 준비. 시작. 메스 석션 드레싱. 드레싱 안 돼. 앞에 했던 거라서. 척게 드레싱. 저 앞에 다 했잖아. 앞에 한 거 안 돼요. 자, 시작. 뭐가 있어? 아대카소. 모라미디. 찢어짐라 붙여. 탈락. 아예 모르겠다. 의학 용어 뭐야? 용진이. 네. 외국의 수도. 파리, 런던,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아니죠? 워싱턴 DC. 워싱턴 DC. 워싱턴 DC잖아. 그거 뒤에 중요한 거예요? 워싱턴 DC. 깎아주나 요즘에? 다들 한우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시네. 전라도라고 했는데 전라라고 한 거야. 워싱턴 주다. 인정합니다. 장훈이. 장훈이. 카이로, 스토클룸, 헬싱키. 오케이. 혼자 지금 두 개. 여자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시스타. 블랙핑크. 오케이. 수근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 이순신. 땡. 어린왕자. 말갈량이 삐삐. 톰소녀. 톰소녀의 대목. 톰소녀는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DC 같은 거죠? 그렇지. 톰소녀. 톰소녀까지만 있으면 내가 인정하려고. 톰소녀는. 이렇게 찍어놓으면 언제 큽니까, 저는. 자, 장훈이. 노인과 바다, 돼지 빨간 머리 앤. 돼지? 돼지는 뭐예요? 돼지. 아, 돼지? 오늘 먹은 음식. 치맛살, 안창살, 업진살. 그렇지. 한우. 잘 먹었습니다. 안창살 먹었어? 안 먹었어. 안창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까 바꿨어. 아까 토시로 바꿨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제 작가님까지도 그러시네요. 김치, 어묵탕, 된장찌개. 어, 잠깐만. 어묵탕 언제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어요. 된장찌개는? 아침에 다 먹었어요. 아침에 어묵탕이랑 된장찌개를 같이 먹는다고? 아침에 어묵탕, 된장찌개 안 올라오면 상 엎어요. 이거 전화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봐. 야, 아침에 어묵탕이랑 된장찌개. 이거 아니면 담배 키는 걸로.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형이 2대를 한다고. 어떤 집이야. 연결해봐. 똥 싸봐요, 똥 싸봐. 어, 진짜 씨. 똥 싸봐요. 휴지 갖고 와요, 신문지. 야, 집어. 참아. 자, 진호. 자, 슈퍼빌런 악당. 시작. 초커 가가멜. 이거 끼네 누구냐. 시작. 콩쥐 엄마, 뺑덕어멈 백설공주 마녀. 야, 그게 슈퍼빌런이냐 그게? 슈퍼빌런, 슈퍼빌런. 그냥 빌런이지? 야, 저기. 뺑쥐 엄마가 히로예요? 뺑덕어머가 무슨. 아니, 그게 뭐예요? 뺑덕어머가 무슨 능력인지 얘기하면 되죠. 무슨 능력지인데요? 콩쥐 엄마가. 어? 팥쥐 엄마. 아, 미안해. 나 틀렸어. 근데 팥쥐 엄마는 슈퍼빌런이 맞아요. 왜 슈퍼빌런인가요? 왜냐하면 밑에가 깨진 독을 그걸 가득 담아라. 이거는 슈퍼빌런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빌런들은 건물을 부수거나. 그렇지. 비행기를 격추하거나. 일주일을 그 정도 괴롭혔으면 슈퍼빌런. 뺑덕어머는 근데 뭐예요? 뺑덕어머는? 이름이 빌런이잖아. 내가 봤을 때 어저께 주무실 때 마담뺑덕 본 것 같아. 자, 장훈이. 이씨 유명이. 이수근, 이진호, 이영진. 우리는, 우리도. 왜 한류명이야? 한류명이야. 한류명이. 뿔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이, 불편합니다. 자, 용진이 부터 다시. 용구 선수. 시작. 서재, 현주엽, 서장훈. 아니, 지금 은퇴했잖아. 아니, 그렇다고 지금 농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은정하고. 이름을 내 이름부터 불렀으면 좋았을 뿐인데. 어. 허재. 두 분이 사람 앞에 앉혀놓고. 원래는 우지원 형 눌려고 그러다 넣어준 거예요. 고맙다고 하셔야죠. 원래는. 땡스 올라. 수근이. MC. 서장훈, 강호동, 유재석. 괜찮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MC 스나이퍼, MC 해머, MC 메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왕종근, 이상벽. 넌, 노미 이상벽이야. 이금이. 이금이 순달아. 정동남이야. 정동남이야. 중간 집게 한번 해볼까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얼마 안 남았어요. 멜로 영화. 시작. 클래식 접속 미술관역 동물원. 뽕 이런 거잖아. 그건 에러. 가로지기. 멜로 좀. 그렇지, 멜로지. 가로지기? 그거 멜로지. 수근이. 우리나라 만화. 둘리, 독고탁, 까치. 독고탁이랑 까친 겹친 건데. 독고탁이랑 달라. 아나 제목이 아니잖아. 제목이 아니고. 오케이. 시작. 은비까비, 나라라 슈퍼보드.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오케이.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아니, 두 개는 배추도사나 무도사랑 은비까비랑 다. 옛날 옛적에라는 만화에 은비까비랑 배추랑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라는 만화 하나만 있는 거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못 넘어가. 나지. 제7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무단거미. 잠깐만. 무단거미. 허영만 선생님 만화 무단거미 있어. 무단거미 하니까 우리 엄만 보긴 했겠다. 무단거미. 이거 너무 어려운데 괜찮아? 네? 의태여. 의태여? 시작. 김의태, 박의태, 최의태. 의태여가 뭐였어. 장훈이. 패스할게요, 패스할게요. 수근이. 시작. 나 지금 넌 매일. 이게 무슨 의태어야. 시작. 설마 혹시 아마. 이게 뭐야? 그게 왜 의태어야. 의태오가 뭔지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태오가 난 뭔지 알아. 이 옷 의태여 이거 아니야? 이 옷 의태여. 머리 스타일 의태여. 이 옷 의태여? 설렁설렁 뭐. 파닥파닥 이런 건데. 종기종기 모양. 자 갈게요. 종기종기? 종기종기? 그건 아픈 거 아니야? 모두 종기종기. 종기종기. 종기종기는 너무 아플 거 같지 않아요? 종기종기는 터뜨려야지. 종기종기는 너무 아플 거 같은데. 모두 종기종기 모여서. 자 갈게요. 러시아 유명인. 시작.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누구냐. 수근이. 디에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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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푸틴, 빅토루안, 안현수. 아 똑같은 사람이야. 빅토루안, 안현수 똑같은 사람이야. 아 됐는데. 빅토루안을 몰라요? 같은 사람이잖아. 아니 노래 부르는 그분 몰라요? 네 그게 누구야. 아 빅토루 최애야? 다 빅토루 최애예요? 예일체인 차이콥스키 두스토에프스키. 이렇게 해서 장훈이의 승리! 이거 혼수대통하면서 처음으로 1등 했어요. 죄송한데 기짐 피세요. 너야? 한우 4팩. 그냥 이렇게 해줘? 그래도 장훈이 형 마지막 도전 있잖아요. 5초 안에 다 먹기. 안 가요? 생으로. 그러면 복불복 하시죠. 아니 이게 뒤집어서 고추 하나씩 넣으세요. 고추 걸린 사람이거든요. 오케이 제가 섞을게요. 저희 안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제가 섞을게요. 아시죠. 벌칙 뭐지 근데? 생크림 맞기. 생크림 맞기. 자 섞었습니다. 뒤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신이 먼저. 제발 걸려라. 제발 한 번에 걸려. 제발. 신동이가 오른손잡이란 말이야. 낙장구림. 반대적으로 왼쪽에 많이 넣기 바람이거든. 둘이 같이. 혼수대통이 형. 아니 어디 건지만 골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땡땡땡이야. 만지면 바로 올라가.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오른손잡이를 이용하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손 올려놓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와. 아는 형님은 본방으로 보고 유튜브로는 순수대통 많이 봐주세요. 좋다 좋다. 우리 트러블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트러블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아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아 복부모 게임이네. 아! 자 치워주세요. 제대로 안 나왔다고요?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면 됐다. 오 맛있는 맛 난다. 월드콘 그 안에 있는 거야. 인서트 안 따요? 이거 네 두 개씩 가져가라. 아 이거까지 찍어주십시오. 됐어 됐어. 이거까지 찍어주십시오. 이거까지 찍어주십시오. 이거까지 찍어주십시오.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일도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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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팀이 이 동아리 방을 좀 차지할지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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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지린 거 아니야? 정답. OO무니아영 촬영할 때 방어 낀 소리. 정답! 오! 아 진짜로요? 굴수 대통! 대통! 오! 오!